자막 1. 휴대전화 안녕하세요. 오늘 항상 사러 왔어요. 우와! 아, 저 언니 같던데. 아, 저 언니 같던데. 저 언니는 다리인 줄 알았는데. 보셨어요? 큐. 안녕하세요. 수영화특심의 엑시 민주. 그리고 새롭게 엑시 홈녀님의 신청.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하나만 외치고 갈까요? 예! 수영화특심의 새로운 감독인 두 분. 다행히 정말 훈련합니다. 네, 스릴 넘치는 진출을 예고하는. 두 분을 좀 만나볼까요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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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배우기 주인공의 전소민씨를 함께 만나볼까요? 어서 오세요. 여러분 배우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린 라이트 켜져요. 그래서 여기 초록색인 것 같아요. 담백도를 즐겨볼까요? 그의 몸도 있는데 아스트레이트 컴백 스테이지. 지금 확인하고 봐볼까요? 네 올 여행 컴퓨터에 있는 날을 완성하여 저희 아스트레이트. 초록색 난처음 결과 보시죠. 3위는 땡땡땡이고요.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인이 땡땡땡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랑 쇼쇼쇼. 안녕. 안녕하세요. 첫 MC. 굉장히 떨리는 부분이고요.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항상 활기찬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? 지금 아니에요? 지금 아니에요? 지금 감독님이 이거 저희 찍는 건가요? 네 이거. 안녕! 화이팅! 첫번! 첫날.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Greeks. 화이팅! 자유. 대부분 필인? 아니 감독님 한번만 설명해줄게요. 이럴 때 그랬어? 아는 거 먹었어. 진짜 얼마 안 먹었어. 한 명씩. 내가 이따 그랬어. 어? 뭔데요? 저 분당은 오늘 안 먹었을 것 같은데. 엄청 먹었어. 이 곡은 봄대우 노래의 나의 이곡. 희정한 노래. 그냥 춤을 연기네. 이 곡은 랑 behaviour적으로서 하자. 아는 거 없지? 아는 거 없지? 야, 우리의 사랑을 manif Bubba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원한 등 스케일이 씨 인즈! 그리고 새롭게 MC로 합류하게 된 정우! 스트레이키드 리노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컬러풀한 무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8월 둘째 주 시원한 등장 차트! 이번 주 1위 나와주세요. 와우! 스릴 넘치는 실주를 예고하며 돌아온 더워즈를 만나볼까요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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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X-D 작곡해 주세요. X-D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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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풀의 음악으로 진지 우울하겠다는 이번 앨범의 파이팅 곡이죠. 2, 1, 생방송 투표 종료! 은우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대한민국 대박의 중심! 쇼 음악 중심! 다음 주에도 기대한 쇼쇼쇼! 안녕! 다음 주에 만나요!